팬과 함께 라이온즈 TV 오랜만은 아니고요 일본 팀이 있을 때도 스프링캠프지 오키나와였고 개인울련 할 때도 오키나와였지만 늘상 익숙한 곳이 오키나와지만 오랜만에 삼성Y Braille 유니폼을 입고 스프링캠프 하는게 오랜만이라서 오키나와에 있는 것보다도 이제 저희 친정팀에 와서 이제 하는 게 오랜만에 그 기분이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네 뭐 수술하고 나서 지금 뭐 순차적으로 잘 되고 있고 재활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뭐 전혀 문제없이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대표팀에서는 해봤죠. 볼 구종이나 또 뭐 제가 이제 미국에 던졌던 구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했고요. 뭐 그건 뭐 간단하게 얘기한 거라서 뭐 앞으로 이제 시간이 많기 때문에 또 이제 제가 이제 경기도 나가고 또 골팬 피칭하면서 좀 더 많은 얘기를 할 생각 있습니다. 대표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2017 when I was with the Phillies he was in St. Louis and I played against him saw him pitch and did really well and you know of course you see guys and you keep playing against them just keep seeing the names and when I got over here last year I was like oh I remember that guy and you know he's a great pitcher over there. 대표팀시에 dove으로 돌아왔는데 대표팀에 대해 memorized thought, 처음에 인사할 때는 조금 어색했지만 지금은 뭐 익숙해졌고 또 아침마다 서로 얼굴 보고 인사하면서 처음에 호칭이 후배였다가 코치님이라고 해야 되니까 조금 어색했지만 괜찮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별다를 것도 없고요. 형들도 그대로인 것 같고 그냥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형들 오랜만에 같이 운동을 했어도 엊그저께 봤던 것처럼 친숙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고 올 시즌 다 같이 잘했어요. 남자는 원래 어깨가 이만큼 돼야 되는 거잖아요. 없어. 그거 없다. 옷을 지금 몇 개를 입었는데 너 어깨가 이렇게 그럴 수 있지. 이거 뭐해 지금. 마지막에 누구였지? 성환이하고 누구지? 장바지 그거잖아요. 공사장에서 입는 거 여기다가 볼펜이거든요. 끼고 다니잖아 볼펜 여기다가. 이거 이거 끼고 다니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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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끼고 다니잖아. 공사장에서 입는 거 사는 거. 내가 끼고 다니잖아. 구단한테 얘기해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구단에 만들었는데 야 뭐 한 거야 이걸로 이루어야지. 이걸로 이루어야지. 네 뭐 관심 있게 많이 봤고요. 네 뭐 삼성라이언즈가 뭐 4년 연속 이제 포스 시즌에 실패를 하면서 많은 팬분들께서도 뭐 분명히 실망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또 선수들이 세제 교체를 그렇게 자연스러워 하면서 또 그 탈락을 많이 이제 맛본 선수들이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이제 기량이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뭐 또 포스 시즌 더 나아가서 한국 시리즈까지 갈 수 있도록 그 선수들과 뭐 신구 조화가 잘 맞아서 무신에 좀 좋은 성적을 내고 또 당장 또 올 시즌에 그렇게 좋은 성적이 나지 않더라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어떤 지금 어떤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응원을 많이 해주시면 선수들도 뭐 그에 못지않은 보답을 좋은 플레이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다려 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응원을 해주신 분들도 계시고 어 뭐 정말 뭐 응원을 많이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저뿐만이 아니라 삼성라이언즈 모든 선수들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 15년째 지금 성장통을 앓고 있는 성장통을 앓고 있는데 왜 키를 안 트는 거야. 아프니까요. 이제 성장에 막 트는다니 했는데 아프니까요. 이제 성장에 막 트는다니 했는데 이 순간 잠들어. 표면 음악 틀어보니까 잠 잘 오긴 잘하더라. 아유. 물소리, 새소리 이런 거잖아요. 비소리 이런 거. 그래서 뭐 우주 뭐 뭐도 있고 잠 잘 오더라고 그거 틀어보니까 여덟 시간 짜리도 있고 이 시간 짜리도 있고 빗떨어진 소리잖아요. 빗떨어진 소리. 음악하고 피아노 소리하고 체면도 있어. 체면. 체면? 명상 아니야 명상? 명상이야 명상. 명상도 그런 거잖아 그지? 몸을 이렇게 릴렉스하게 선생님 뭐 이런 몸을 이렇게 만드시지? 아 좀 콧고리 엉덩하게 하시던데? 콧고리 한 입시게 하시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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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리? 이거 너무 맞는 것이 눈에اذا. 완전히 여쭤네. 거pass pt . ퟬ regul institutes p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